여기가 거긴데? 이 저울로 너의 선행과 악업을 달겠다 선행으로 기울면 천국, 악업으로 기울면 지, 지옥인가요? 아니, 황생 같은 말이잖아 여기나 거기나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던 화성 이주 작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그 결실을 맺기에 이르른다 마침내 제2의 지구가 될 화성에 도착한 인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기네 땅! 여기네 땅! 저기부터 여기까지! 다 내 땅! 화성 부동산 등기부 정리